안녕하세요. 자, 2023년 국가직 9급 해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자, 일단 시험 대략적인 문항수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비문학이 8문제 정도 나왔는데, 2023년이죠? 작년에 비해서는 그때가 11문제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비문학의 개수가 좀 줄었고요. 줄어든 만큼 문법하고 어휘 쪽에서 좀 늘었어요. 그때 23년에는 3문제 정도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변화가 있었고요. 문학문제는 대동소위합니다. 3문제, 4문제니까 좀 비슷비슷하고요. 한자 문제가 작년에는 2문제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1문제 정도만 남았는데 강력했죠. 그렇죠? 강력했어요. 강력했고요. 화법이 몇 문제? 2문제가 출제됐는데, 작년보다 한 문제가 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년 만약에 또 국가직을 준비한다고 하신다면, 그냥 이 틀에서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고, 화법은 우리가 공부했던 패턴 그대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가 배열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늘 똑같아요. 여러분, 기출문제나 똑같이 우리가 수업했던 거나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읽기 전에 뭐부터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 선택지부터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여기는 나가 먼저냐, 라가 먼저냐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기를 봤더니, 일단 제시 문장이 있어요.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라고 약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보나와 우리 주변에는 약물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이게 제시문이 던져줬어요. 제시문이 나오고요. 나는 오남용은 오용과 남용을 합친 말이다. 라고 해서 오남용이라고 하는 말에 뭘 하고 있는 걸 지금 정의, 정의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게 나가 되고요. 라는 약물을 오남용하면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오남용을 했을 때의 피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봐도 뭐가 먼저가 되겠어? 나가 먼저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선택지에서 나가 먼저라는 게 일단 굳어지게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또 나다냐, 나라냐가 나온다면 나가 나온 다음에 라냐, 아니면 다르가 보면 다는 그럼으로 적당량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론은 오남용 하지 말자라는 마지막 문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게 되면 순서는 뭐가 되는 거야? 나가 오고 뭐가 오고 라가 오죠. 라가 와서 피해가 되는 거고 또 뭐가 나와? 더구나 피해는 더 뭐하나 커진다라고 해서 피해를 몇 번 얘기를 한 거야? 두 번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 하자? 조심해야겠다 라는 얘기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되게 쉬웠어. 그래서 순서는 나라 하고 가, 따가 되기 때문에 평이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대화 분석이니까 화법으로 넣었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막 어렵게 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천천히 읽어보면 갑이에요. 고대 노예제 사회 내 종건 봉건, 중세 봉건 사회는 타고난 신무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계급 사회였지만 현대 사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라고 많이들 해. 그런데 과연 그런지 나는 뭐야? 의문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명확하게 계급 사회야 라고 말은 안 했지만 계급 사회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좀 의문이 들어 라고 일단 먼저 얘기를 해 주겠고요. 의리야. 현대 사회는 고대나 중세만큼은 아니지만 귀속 지위가 성취주의를 결정하는 면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 빈부격차에 따라 계급이 나뉘고 그에 따른 불평등의 어미 존재하잖아. 금수조, 흑수라는 유행어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 나오죠. 빈부격차가 대물림되면서 개인의 계급이 뭐 되고 있어? 결정되고 있어. 그러니까 을은 뭐는 있는 거야? 계급 사회야 라고 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됐죠? 얘는 약간 기미만 보였고 얘는 계급 사회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병인데 현대 사회가 빈부격차로 인해 계급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계급 사회라고 단정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병은 아니야. 계급 사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마지막에 또 쭉 나오면서 따라서 현대 사회를 계급 사회로 보기는 뭐해? 어려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한다면 아까 갑은 살짝 끝이 약간 기미만 보였고 을은 계급 사회야 라고 했고 병은 계급 사회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난도가 높았고 정말 좋았던 건 여기야. 우리가 했던 거. 상대방이 했던 말을 뭐하고 있는 거야? 인정하고 들어가는 말하기 공부했었잖아. 여기 뭐라고 했냐면 현대 사회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은 맞아. 그래 네가 했던 말이 맞아. 맞는 말이기는 해. 다양한 건 맞는데 쭉 나오다가 뭐라고 그래?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사회적 지위는 부모의 경제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 봐. 계급 사회라고 뭐 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가 되는 거야. 그럼 정리가 됐죠. 그치? 갑을 병 중에서 갑과 을은 계급 사회 있다 없다? 있다. 병은 없다. 끝. 그리고 갑은 병의 의견을 어느 정도 뭐 했어? 인정해 주는 부분도 수용해 주는 부분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난도가 높진 않았어. 그래서 1번 보면 갑은 을의 주장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반박한다라고 했는데 을의 주장이 아니라 누구의 주장이었어? 병의 주장이었죠. 그치? 그리고 2번 을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갑이나 을이나 둘 다 뭐가 있다? 계급 사회다 라고 보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럼 3번 왜 틀렸냐면 갑과 병은 상의한 전제에서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죠. 결론은 다르죠. 갑은 계급 사회다. 병은 아니다가 되니까 다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은 대립하지 않지만 을의 주장은 대립한다. 뭐가 틀린 거야? 둘 다 뭐가 돼야 돼? 대립이 되는 게 맞죠. 그치? 그래서 정답이 2번. 좀 쉬웠어요. 정답이 2번이었고요. 3번입니다. 표준어로 쓰인 거거든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자, 허구하다 허구하다. 하마트면 하마터면 잘록하다 잘록하다. 헷갈릴 수 있어. 솔직히. 헷갈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솔직히. 이게 헷갈려가지고 1번, 3번, 4번이 아, 이거 헷갈리는데?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통째하고 통채하고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통째냐 통채냐 많이 했잖아. 띄어쓰기도 했잖아. 그치? 옷을 입은 채 잠들었어. 멧돼지를 산 채로 잡았어 할 때에는 의조명서 채가 되는 거고 전미사는 뭐가 맞다? 쨰쨰쨰가 돼서 다 뭐 하기로 했어? 붙여 쓰기로 했잖아. 그래서 사과를 껍질, 쨰, 통닭을 통, 쨰 했잖아. 그치? 그래서 1번, 3번, 4번이 헷갈렸다 치더라도 정답 2번 가는 거는 어려움 속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 얘는 우리 천재도 있지만 허구하다야. 허구하다가 돼서 허구한 날 놀러만 다닌다가 되는 거고 통째 정답이 되는 거고 이건 제가 많이 강조하긴 했죠. 그치? 하마트냐 하마터냐 많이 강조했잖아. 하마터가 되는 거고. 그치? 잘 룩이 아니라 뭐하다? 잘 록하다. 이건 인정해. 이건 많이 안 해봤어. 잘 록하다는 많이 안 해보기는 했어. 그래서 근데 이거는 쉬웠으니까 얘도 역시 난도가 있지는 않았어요. 잘 록하다라고 가시면 돼요. 3번,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이야. 이게 이제 다이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기억하고 1번하고 대응해보고 니은하고 2번하고 대응해보면 풀리는 문제이기는 했어. 자, 봐봐. 첫 번째가 능력이나 소양이 있다가 되거든. 능력이나 소양이 있다는데 선택지 1번이 뭐냐면 국어를 할 줄 안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국어 할 줄 아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소양이 있다라고 바꿀 수 있잖아. 그럼 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가 사귐이나 인연이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다. 서로 알고 지내는 거니까 사귐이 있다, 인연이 있다,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되는 거야. 다이어니까 어쨌든. 오케이. 그럼 세 번째야. 어떤 일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지다라고 했어.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지다는데 세 번째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내 알 바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뭐 할 바는 아니다. 관여할 바는 아니다. 관심 가질 바는 아니다. 떨어지잖아. 그럼 네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하거나 뭐하다야? 판단하다야. 정하거나 판단하다는데 선택지가 뭐냐면 경기에서 뭐 할 줄 알았어? 질 줄 알았어. 말 바꾸면 이길 줄 알았어. 가 되는 거야. 뭐 되는 거야? 믿거나 뭐 하는 거야? 어. 생각하는 거잖아. 이 의미가 돼야 돼. 이거 지금 사전에도 그대로 긁어온 거야. 지금 여러분. 오케이. 이 의미가 바로 뭐가 돼? 경기에서 뭐 할 줄 알았어? 질 줄 알았어. 또는 어. 나 이길 줄 알았어. 이렇게 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믿거나 생각하는 거지. 맞아. 만약에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알아서 해.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내 판단에 내가 알아서 할게. 내 판단에 따라서 움직일게. 이 말이잖아. 그래서 이게 이걸로 간다면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나왔으니 맞다 틀리다 틀리다가 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역시 다이어 문제가 쉽지는 않아. 그런데 풀만 하기는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정답 4번이고요. 5번이야. 이게 여러분 말하기로는 굉장히 좀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봐봐. 진행자가 우리 시에서도 다음 달부터 시내 도심부에서의 제한속도를 조정하기로 했대.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주제? 그렇지 주제 했잖아. 우리 사회자 역할 중에서 주제 알려주고 참여자 소개하고 말하는 순서 컨트롤하고 이런 거 다 얘기해 줬잖아. 그죠. 그거는 아니에요. 자 그치. 그래서 주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참가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사회자의 말하기가 별거는 없었어.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인사하고 나서 진행자가 바뀌는 제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 해달래 설명해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 그대로 토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강 교수가 포인트 잡죠. 내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기존에 70에서 60km로 뭐하는 거다. 낮추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책이다라고 소개를 했잖아. 그랬더니 이제 진행자가 어떻게 주장하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진행자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뭐라고 하냐면 차량 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봐 중요하죠. 일각에서는 그런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대기오염이 심화될 거라고 정책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반대의 의견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반대의 의견 이견을 뭐하고 있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간 교수가 아니다. 그치? 이런 의견도 있는 건 아는데 아니다. 차가 막히는 시간은 2분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상 이상의 인명사고는 26.2% 감소했고 또 이산실소와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도 각각 28%, 21%가량 오히려 감소한다. 연구 결과가 뭐였다?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줄였을 때 생기는 단점보다는 뭐가 더 많다? 장점이 많다라고 좀 소개를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읽으면서 이것도 문제 만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까? 하고 봤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거 뭐였어요 여러분? 숫자 사용하면 뭐 생긴다라고 했어? 객관성 확보가 되고 객관성이 확보가 되면 뭐가 올라간다? 신뢰도가 상승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문제 안 만들었더라고. 그치? 그런데 그게 보였으면 아주 잘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 이렇게 지금 믿음이 가한가? 가죠. 맞아. 그랬더니 이제 진행자가 아하 속도를 10km 낮출 때 2분 정도 늦어지는 것이면 혹시라면 인명사고나 예방과 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시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해서 우리 배웠던 그대로 뭐라고 놨어? 약간 요약해 주고 있잖아. 당신이 했던 말을 지금 내가 뭐하고 있다? 요약해서 정리해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건 이 정도밖에 없는 거고 이 점이 훨씬 더 뭐하네?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종리를 했잖아. 그 다음에 맞자. 진행자가 또야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교통체증 유발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 이것도 뭐하고 있어? 지금 열거하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장점을 쭉 뭐하면서? 열거하면서 지금 뭐해 주는 거야? 요약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야. 아주 좋은 사회자가 되겠죠. 됐지? 그랬더니 광고주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준 거야. 됐어? 그럼 끝이야. 그러면 이제 봐봐. 읽으면 돼. 상대방이 통계수치를 제시한 의도를 자기 나름대로 뭐하고 있는 거야? 풀어서 설명해 줬지? 그러니까 아 늦어지는 건 이분인데 이익이 되는 게 훨씬 더 많군요. 라고 해서 맞잖아. 그쵸? 두 번째 상대방의 견해를 요약하며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뭐뭐한 점, 뭐뭐한 점, 뭐뭐한 점 이런 거 나오잖아? 맞아. 세 번째 상대방이 주행해야 된 이견. 다른 의견도 있다. 요것도 소개하고 의견을 요청하는 것도 맞잖아. 자 쉬웠어. 마지막에 가서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을 예시하는 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아 맞아요. 저도 한 10km만 줄였는데 생각보다 도착하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훨씬 더 안전한 느낌은 들었어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경험을 들어 얘기를 하는 건데 토론이나 토의할 때 여러분 사회자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건 좋은 발언은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가.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 약간 이쪽이는 이쪽이는 뭐 할 수 있을까? 약간 쏠릴 수 있거나 객관성을 뭐 할 수 있어? 이를 수 있거든. 오케이. 그런데 어쨌든 좋지 않은 방법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나온 부분도 있고 없고 없기도 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 5번의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어요. 자 5번, 4번이었고요. 그 다음 6번이야. 쉬웠어요. 합성어다, 파생어다가 되는 거고 같은 것들이 쫙쩍지어진 거야. 쉬웠어. 1번에는 뭐가 있어? 지우, 개. 두 번째 뭐 있어? 새. 끝이야. 그래서 여기가 다 뭐가 돼? 접사가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파생어가 되는 거죠. 쉬웠고요. 2번에서는 조각하고 배니까 합성어가 되는 거고요. 얘 뭐가 돼? 드. 그렇죠? 그럼 높이, 리도 돌아가지만 드하고 이가 다 접사가 되는 거고 집합다는 지시고요. 끝이 저녁노은 역시 뭐가 되고요? 합성어가 되고요. 풋사가는 풋이 뭐가 되고? 접사고요. 돌아가다는 합성어죠. 그칭. 그래서 합하생어만 짝지어진 것은 1번, 좀 쉬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번 정답이 1번이고요. 그 다음 7번이야. 시가 되는데 일단 여러분 쉬운 것도 갈게요. 마늘 쪽 나오고요. 들길 나오고요. 그 다음 제비 같은 거 나와요. 이러면 무슨 소재라고 하는 거? 우리가 향토적 소재라고 하죠. 이 부분은 향토적 소재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고향 풍경을 뭐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고향의 소녀와 고향의 소년과 문장구조 어때요?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다? 태양이 타듯 물이 흐르듯 여기도 문장구조 똑같은 똑같아? 똑같죠? 그래서 여기가 문장구조 반복, 대구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되게 고급지고 또 좀 낯설었던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였거든요. 천연인데 이 천연이라는 뜻이 꾸밈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꾸밈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천연이를 독립된 연으로 던져놓은 거야. 그래서 이 마을,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다? 이런 마을이다라는 걸 뭐하고 있어? 지금 강조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시인의 어떤 시를 쓰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스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주제 강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 단어를 하나의 연으로 독립시킴으로 해서 주제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강조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다? 이렇게 천연이, 즉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뭐다? 마을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테썸,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시어를 독립된 연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을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전체적인 크리움, 그렇게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향토적 소재, 공간의 풍경, 묘사 맞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리듬감, 그것도 맞는 거죠. 기본적인 거고요. 화자를 표면에 나타내었는데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출하고 있다라는데 화자가 표면에 나타났으면 우리 뭐라고 배웠어? 뭐가 나와야 돼? 나 또는 저 또는 우리 이런 게 있어야지 표면적 화자라고 했는데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았고 주제가 뭐도 아니야? 상실감도 아닌 거야. 둘 다 틀렸어. 그냥 그리움이야. 오케이. 그래서 네 번째 이거는 상실감이 아니라 뭐다 그리움의 작품이 되는 거고 표면에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고요. 아까 했던 건 천연이야. 천연이가 하나의 시절 독립된 연호를 구성해서 주제의식을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고급졌지. 그치?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 되겠어요. 7번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8번이야. 추론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할만 했어요. 자, 천천히 읽어볼게. 진화 개념에 대한 흔히 오해되는 측면이 있대.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대. 첫째, 인간의 행동은 철저하게 유전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유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뭐다? 오해야. 맞아? 오해라고 깔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진화이론이 유전자 결정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인 적응 성향과 이러한 적응 성향을 발달시켜 활성화되게 하는 뭐다? 또 환경으로부터의 입력이 못 되는 거다. 상호작용하다라고 했어.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유전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것도 아니야? 환경만 중요한 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거야? 상호작용이야. 이 두 가지가 함께 영향을 준다. 그 얘기야. 그래서 선택지 1번 보게 되면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영향으로 마음은 유전적 영향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나누면 돼, 안 돼. 안 되지. 나누면 안 되는 거야. 왜? 뭐라고 했어? 상호작용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4번도 봐. 조상의 유전적 성향보다 조상에 살아있던 과거 환경이 인간의 진화 방향을 우선적으로 뭐한다? 결정한다라고 했어. 이러면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이러면 뭐가 돼? 유전하고 환경을 또 뭐한 거야? 분리한 거잖아. 돼, 안 돼? 안 되지. 상호작용이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1번, 2번은 1번하고 4번은 다 뭐한 거야?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 봐. 그 다음 질문을 읽어오면 둘째, 잘못 오해하는 게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현재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체계는 오랜 진화 과정에 의한 최적의 적응 방식이라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쌓아왔어? 그래서 지금 내 현재의 행동 패턴이 가장 못 된 거다. 최적의 행동 패턴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오해래.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 가령 구석기 시대의 적응 방식을 오늘날 인간이 지니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 좀 더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옛날부터 채득해온 내 행동의 결과가 있는데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늘 뭐한 건 아니야? 오를 거나 바른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야. 그 결과가 바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 말은 최적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 말이 되겠죠. 맞아.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복잡한 상황에 적응하는 데에는 원시 시대 적응 방식이 뭐가 있을까? 부적절한 경우. 말 바꾸면 적절한 경우도 있겠지만 뭐도 있다는 얘기야? 부적절한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얻어온 것들이 무조건 뭐 하진 않다? 옳은 방향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 2번 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복잡한 정도가 클수록 인지적 전략의 최적화가 복잡한 정도가 클수록 중요하지 않고 또 가져온 것도 항상 최적의 결과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클수록도 안 되는 거고 그 오는 것이 항상 최적의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3번도 역시 2번도 역시 뭐한 거야? 틀린 말이 돼. 그래서 알맞은 건 뭐야? 세 번째 봐.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이라도 환경에서 얻은 정보가 다르면 행동은 뭐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봐봐.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이야. 그 말은 뭐가 되는 거야? 유전자가 뭐하더라도 일치하더라도 환경이 뭐하면 다르면. 그치? 그 말은 유전하고 환경은 다 중요해 안 중요해? 다 중요하니까. 이해되죠? 그런 문제였어. 그래서 선택지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이따가 나올 것보다는 좀 괜찮았어. 정답은 3번이 돼요. 자 9번이야. 강력한 한자 문자였어요. 그치? 왜냐하면 일단 낯선 한자어도 되게 좀 많았고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어려웠죠. 일단 여러분 저는 보기 편하게 정리해놨는데 도회시야. 도회시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뭐가 돼? 상관하지 아니하다가 도회시가 되고 백안시는 이제 상대방을 뭐하는 거야? 약간 무시하는 거. 우리 정리학용 작품할 때 벼슬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백안시 할까 봐 걱정이었는데 백안시 안 하고 잔치하고 했던 작품 기억나지? 그때 한번 다뤘던 말이 백안시였단 말이야. 상대방을 업신여기 미안 너무 먹었다. 그치? 그게 백안시가 되는 거고 시건은 여러분 말을 뭐 했다는 얘기야? 먹었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래서 말을 먹었다는 얘기니까 자기가 했던 말을 뭐 하는 거야? 지키지 않을 때 쓰는 말이야. 시건이란 말은 말을 먹었다. 그러니까 약속을 뭐 한다는 얘기야? 잘 지키지 않을 때 쓰는 말이야. 그 시건이야.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고 모순이야. 이건 우리 역설법 할 때 했던 거. 창모자에다가 뭐라고 했어? 방패순자라고 해서 모순. 패러독스. 역설할 때 썼던 게 모순이야. 백안시 얘기했고 첨언은 뭐겠어? 말을 뭐 한다? 보태다. 말을 보태는 게 첨언이 되는 거고 보관은 마음속으로 뭐 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내 보관이야. 내 계획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였어. 그래서 읽으면 이렇게 한글을 주면은 풀어낼 수 있었겠지만 한자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웠죠. 그래서 현실을 뭐하다 도회시한 그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가 되는 거고 그는 뭐가 잦아서 친구들 사이에 신의를 잃었잖아.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켜 안 지켜 안 지키니까 신의를 잃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 시건이 들어가는 거고 이 소설은 당대의 구조적인 무엇을 예리하게 비판했다는 뭐가 되는 거야?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도회시와 시건과 모순 들어가면 되는 문제. 9번의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10번입니다. 역시 추론 문제라고 했는데 독해 문제였어요. 자, 오늘날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비대면 접촉에 의한 상호관계가 급속도로 못 되고 있다. 확장되고 있대. 그러니까 대면이 아니라 뭐가 많다? 비대면이 훨씬 더 모아오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라고 깔았어. 그 다음에 여기 봐.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문자를 주고받음으로써 대면 상호작용과 온라인 상호작용을 뭐 할 수 있어?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대면과 비대면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동시에 할 수 있다. 그 얘기야. 됐지? 그래서 중요했고 한편 오프라인 상호작용에서보다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끈끈한 뭘 느끼기도 한다?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했어.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이거야. 비대면 온라인 상호작용으로는 사람들 간에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하면 돼야 하는데 안 되지. 쉬웠잖아. 그렇지? 유대감을 더 느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틀린 거가 되고 이처럼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의 경험은 비대면 혹은 대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같은 이분법적 범죄로 온전히 뭐 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했어. 그러니까 이 글의 포인트는 뭐야? 대면 비대면 쉽게 쉽게 뭐 할 수 없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상호작용 양식이 교차하는 양상을 이해하기 뭐하다? 어렵다. 나누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말이고 비대면 온라인 상호작용으로는 사람들 간에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아니죠. 있다. 였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고요. 온라인 비대면 활동과 오프라인 대면 활동이 온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오늘날에는 대면 상호작용 중에도 디지털 수단에 의한 상호관계가 뭐 할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아까 앞부분 뭐였어? 비대면이지만 뭐 할 수 있다? 대면처럼 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 뭐 문자를 주고받음으로 해서 맞죠. 다 맞는 얘기가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11번이거든요. 장화와 홍련인데 이거는 우리 직전에 소설 문제 풀이할 때 이 부분 읽었었어. 장화하고 홍련 계모가 이런 계획을 꾸며가지고 장화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자. 그때 새끼 쥐 나왔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 얘기야. 그래서 그 장면의 연결선상에 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억울하게 죽었잖아. 여기 봐봐라. 어렵지 않았어. 제 친정은 이곳의 양방 가문이다. 계모가 말하죠? 장려 장화는 음행을 저질러 낙태한 뒤에 부끄러움을 못 이기고 밤을 틈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 찬여 홍련은 언니의 일이 부끄러워 스스로 역시 모였다. 목숨을 끊었다 한 거야. 줄은 앉혀놨는데 그렇게 듣고 나니까 미심찍어 하기는 해. 아 그런가? 그치? 일단은 뭐해라? 물러가라 한 거야. 원했던 건 뭐야? 내 이념! 어디까지 거짓말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 그래? 일단 오늘 집에 가봐. 된 거야. 만약에 장화홍령이 귀신으로 옆에 서 있다면 답답한 새끼. 이런 느낌이 나겠지. 그래서 밤에 온 거야. 밤에 와서 뭐라고 그래? 운무가 뜰에 가득한데 장화홍령이 다시 나타나서 계모가 받친 것은 실제로 제가 낙태해서 온 것이 아니라 계모가 죽은 쥐의 가죽을 벗겨 제 이불 안에 몰래 넣어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가져다가 배를 갈라보면 분명히 허시를 알게 될 겁니다. 이에 부사가 그 말대로 했더니 과연 쥐가 분명했다. 그치? 그러니까 답답하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지금 쉽게 말한 장화화홍령이 뭐해준 거야? 코치해준 거야. 그치? 코치해주고 빨리 잡아다가 뭐해? 죽여. 죽이라고. 그 얘기야. 오케이. 코치해준 거야.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밖에 없어? 3번 밖에 없잖아. 어렵지 않았어. 그치? 그래서 배자수의 후처가 죄시한 증거,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책을 부사에게 알려줬다. 알려준 거죠. 쉬웠어. 정답은 3번이 돼요. 11번 정답 3번이고요. 12번이야. 이것도 여러분 배열 문제와 관련된 건데 솔직히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 일단 여러분 제시문장이 뭐냐면 나라의 위기가 다쳤을 때 제 몸을 희생해가며 나라 지키기에 나섰으되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이들이 이순신의 일기에는 뭐하다? 뚜렷하게 기록되었다.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야? 이름이야. 희생을 했습니다만 역사책에 남기지 못한 이름. 그게 포인트야. 그런데 봐. 나중에 쭉 얘기 나오다가 가에는 뭐가 나오냐면 인간적 고뇌가 들어가 있대. 그게 여기야. 인간적 고뇌가. 괜찮죠. 그다음에 여러분 나에는 뭐 들어가냐면 인간적 고뇌, 심리적 고통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나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원균과에 모두 들어가는 거야. 칼등도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모두 들어가. 보통의 인간이었다. 이순신도 보통의 인간이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다에 뭐 들어가냐면 들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이순신 단중일기에는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과 함께 휘와 장수에서부터 병졸들과 하인 백성들의 이름까지도 뭐하고 있다? 언급하고 있다라고 했잖아. 아까 이름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지?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 난중일기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겠어? 여기에 들어가겠지. 라에.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어. 안으로 생각해 솔직히. 무난했어. 정답 4번이고요. 그래서 13번이거든요. 얘는 일단 여러분 박태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야. 익숙한 작품이야. 그러니까 지문이 익숙하지 않아도 이거는 되게 익숙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듣자마자 떠오르는 건 뭐였었어?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지? 내가 이 작품이 제일 중요한 거는 1인칭이고 의식의 그래 의식의 흐름기법 기억나지? 그래서 혼자 의식의 흐름기법이고 혼자 주저리 주저리 뭐 한다고? 그래서 계속 떠든다고 했잖아. 맞죠? 그래서 이 작품이 딱 그거야. 그래서 처음에 보면 보면 첫 번째 제비 봐. 그러다가 전보 배달의 자전거를 봐. 그리고 보면서 생각해. 저 가방 속에는 어떤 전보가 있을까? 어떤 인생이 압축되어 있을 것인가? 생각해. 그리고 그 전보에서 또 뭐 생각해? 엽서로 넘어가. 그리고 우편물 엽서 넘어가. 계속 뭐 생각을 낳고 있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누구 생각해? 친구들 생각해. 그렇지? 개새끼들. 연락 한 번 없네. 그렇지? 개새끼들. 그럼 뭐 해야지? 나라도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끝이야. 끝이야. 그래서 그냥 어떤 시작점이 제비, 전보 배달 자전거, 전보, 엽서, 친구. 그렇게 지금 못 되고 있고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하고 있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돼? 의식의 흐름 기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선택지 1번 보게 되면 벗들과의 추억을 시간 순서대로 회상하고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 맞아. 뭐 21살 때는 이랬지. 23살 때는 이랬지. 예를 든다면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주인공인 서술자가 주변 거리를 뭐하고 있다? 재현한다? 재현한다는 얘기는 뭐야?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갔다. 아, 서울역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단 말이야. 왜? 묘서가 없단 말이야. 묘서가 없으니까 이게 안 돼. 세 번째, 여기 봐. 연상 작용에 의해 인물의 생각이 못 되고 있다. 이게 뭐야?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밖에 없잖아. 이게 3번이야. 4번 보게 되면 전보가 이돈된 경로에 따라 사건이 뭐 되고 있다? 전개되면 뭐가 돼야 돼? 전보가 우체국에 있다가 우체국에서 가방에 있다가 가방에 있다가 예를 든다면 어디 사무실에 갔다가 사무실에 있다가 그게 어떤 사람한테 받는 사람에게 갔다. 계속 나와야 돼 공간이 있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정답 몇 번밖에 없어? 3번밖에 없는 거야. 정답 3번이에요. 1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4번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어휘 문제였는데 배회하다야. 이게 뭐야? 그냥 돌아다니다. 익숙한 말이잖아. 그치? 조금 낯선 게 이거였어? 무진장하다인데 다음이 없다라는 얘기야. 다음이 없다라는 얘기야. 다음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가 아니라 뭐하는 얘기야? 끝이 있다, 없다, 없다, 다음이 없다. 이런 말이 되니까 이건 굉장히 많다. 이런 의미밖에 없지. 그래서 무진장하다. 무진장하네. 그치? 많다.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뭐 경청하다. 어려웠어? 경청하다 뭐하다는 얘기야? 오! 잘 듣다. 그치? 그 다음에 명기하다. 밝게 뭐하다? 척다. 그치? 척다. 기독하다. 괜찮아잖아. 이게 좀 낯설었지만 배회하다, 경청하다, 명기하다가 낯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 오케이, 정답이 2번이었고요. 15번이야. 이거는 정과정이야.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했던 거라서 정리도 안 해놨는데 내가 님을 그리워해서 울어. 접동새와 내가 뭐합니다? 비슷합니다. 우리 오늘도 많이 했지만 자연물을 통해서 내 처지를 뭐하는 거야? 드러낸다도 배웠고 그리고 접동새와 내가 뭐 되고 동일시가 되고 됐지? 그리고 우니까 뭐 되고 감정이입도 되고 공부 되게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아니다, 거짓이다. 그치? 결백 얘기를 하고 있고 아으, 잔월효성이 압니다. 그래서 뭐가 돼? 달과 별이 내 죄가 없음을 되게 중요한 거였지? 이게 내 결백을 주장할 증명해 줄 뭐가 된다? 절대적인 존재라고 배웠잖아? 이따가 나올 거야. 그치? 내 결백을 증명해 줄 존재 잔월효성이 나오는 거고 넋이라도 님과 함께 있고 싶구나.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약간 의문문이면서 서리법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도, 허물도 있다, 없다? 난 없다. 결백 주장이고 말힘 말이신데요. 그치? 뭐 참소다. 사르뿐데요. 슬프구나.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나 보다. 서리법 되는 거고 아니마. 다시 들어서 그치? 뭐 해달라고? 사랑해달라. 얘기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어. 여기서 중요한 건 천만 업소이다 이 부분은 뭐냐면 숫자가 들어갔어. 근데 이 천만 업소이다는 그만큼 내가 뭐하다는 얘기야. 결백하다라는 거지. 이게 뭐 그리움은 다르단 말이야. 자 확인해 보면서 설명 다시 해줄게. 1번 봐봐. 자유물 통해 화재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 뭐였어? 아까 접동세. 맞죠? 두 번째 천상의 존재를 통해 화재 결백을 하여서 누구였어? 잔월효성. 그치?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나? 서리법 들어갔죠? 맞잖아. 자 큰 숫자 천만 업소이다야. 큰 숫자를 사용해서 그리움이 아니야. 그리움이 뭐였냐면 우리 되게 많이 했어. 뭐 우리 뭐 할까? 뭐 아 천만리 머나먼 길 님과 이별하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시내가에 앉았다. 그때 천만리가 그만큼의 뭐가 돼? 거리감. 그만큼 너를 뭐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 그럴 때가 이거야. 천만리 큰 숫자를 사용해서 뭐하고 있다? 그리움을 강조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나는 죄가 천만 없다. 그치? 야 나는 1억 조만큼 죄가 없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만큼 나는 뭐하다는 얘기야? 결백하다지. 그래서 큰 숫자를 쓴 건 맞지만 그리움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강조 효과가 되는 거지 그리움이 아니야. 천만리 뭐 이런 거는 이러면 뭐가 될 수 있어? 그리움이 될 수 있어. 내용에 따라서는. 근데 여기는 그리움이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 큰 숫자를 사용해서 그리움을 나타내는 방식이 없는 게 아니야. 여기가 아닌 거지. 알겠죠? 다른 작품에서는 큰 숫자를 이용해서 그만큼 뭐할 수 있다? 그리움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상실감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관계가 없는 것 뿐이야. 대점. 정답은 4번이었고요. 16번이야. 여기도 여러분 그냥 독해거든. 근데 나도 성격이 뭐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삐뚤게 말을 하면 뭐라고 했냐면 출제 기준을 바꾼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계속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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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론만 쓰고 있는 것 같아. 결제 올라갔다가 욕먹었나 봐. 바꿔. 이렇게. 아 진짜로. 왜냐면 다음 글을 읽고 알맞지 않은 거 이래도 문제 풀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추론까지는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누가 봐도 뭐야? 독해야. 근데 계속 추론 지금 추론만 몇 개야 지금. 그치? 근데 솔직히 내가 보기엔 추론은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밖에 없단 말이야. 다 독해야. 실제로. 이거 여러분 추론 아니야. 자 봐봐. 노란 참새 수컷의 테스트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짝짓기에 성공하여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전해서 뭐한다? 달라진대. 달라진대 일단은. 그치? 달라져. 그 다음 봐라. 이 시기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뭐하게 돼?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뭐하다가 높아져. 그러다가 수정이 이루어지면 수컷은 곧바로 새끼를 돌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 수치는 뭐하게 돼? 떨어져. 그러니까 끝. 노란참새 수컷은 수정을 하기 전까지는 뭐하고 올라가다가 수정하면 바로 뭐하게 돼? 바로 떨어져. 끝이야. 이 끝이야. 번식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번식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좀 더 뭐하지 않아? 떨어지고 번식이 끝나면 테스토스테론은 거의 뭐하지 않아? 분비되지 않아. 이해가? 됐어. 됐어. 끝났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낮아졌을 거다. 될까? 안 될까? 맞을까? 틀려야지. 번식기가 중요한 게 아닌데 짝짓기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번식기는 중요한 게 아닌 게 돼야지. 이게 추론 문제야. 여기는 추론 문제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노란참새 수컷은 번식기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짝짓기를 했을 때까지 할 때까지는 뭐가 되고 올라가다가 짝짓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뚝 떨어지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번식기가 지난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여기 봐. 번식기까지 아잖아. 그치? 안 끝났어. 근데 A라는 새는 벌써 짝짓기를 통해 했잖아. 그래서 뭐가 돼? 뚝 떨어지는 게 맞는 거지. 이해 갔죠? 이게 첫 번째야.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새다. 검정 깃질의 수컷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번식기가 되면 올라갔다가 암컷이 수정한 이후부터 번식이 끝날 때까지 뭐하지 않아? 떨어지지 않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는 높았다가 뭐하고 떨어지는 애가 되고 얘는 높았다가 뭐하지 않는 애야? 떨어지지 않는 애가 되는 거지. 됐죠? 끝이야. 그럼 1번 봐. 노랑 잔치 수컷은 번식기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새끼를 양육할 때보다 양육이 끝난 후에 높을까 낮을까? 양육할 때 끝난 후에 뭐해야 돼? 낮아야지 중요한 건 수정이잖아. 짝짓기에서 수정이잖아. 수정하기 전까지 뭐하고? 높아지고 수정 끝나면 뭐하고? 낮아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 수정이 포인트니까 양육할 때도 이미 뭐했어? 낮아지기 시작했겠지? 그만큼 양육 끝났으면 시간이 그만큼 뭐한 거야? 지났지 그럼 더 뭐했을까? 안 그래도 낮았고 더더더더 뭐했을까? 낮아졌겠지. 오케이. 오 다음 두 번째 1번 되면 된 거야. 끝났어. 2번 봐. 번식기 동안 노래 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암컷의 수정 이루어지기 봐 전보다 이루어진 후에 뭐할 거야? 낮겠지. 그치? 수정 전후 다르죠? 낮은 게 맞잖아. 검정기 찌르게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했죠?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잖아. 맞지? 마지막 노랑참새 수컷과 검정기 찌르게 수컷 모두 번식기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번식기가 아닌 시기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보다 뭐할 거야? 높아. 높잖아. 포인트는 뭐야? 똑같이 높았는데 이 새끼는 뭐하고 떨어질 거고 이 새끼는 뭐하고 안 떨어지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 나는 추론이라고 생각하네. 독해 문제라고 생각해. 솔직히. 오케이. 정답은 1번. 자, 17번이야. 이것도 이해한 내용이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자. 이거는 조금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기는 해. 천천히 가볼게요. 자, 17번이야. A가 주장한 A가 주장한 다중지능 이론은 기존 지능 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대. 그는 기존 지능 이론이 그는 기존 지능 이론이 언어 지능이나 논리 수학 지능 등 인간의 인지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대. 그러니까 다중지능 이론은 논리만, 언어 지능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겠지. 그치? 다시 말해봐. 기존 지능 이론이 여기하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뭐 했어? 비판을 했으니까 얘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더더더가 있다 없다? 더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면서 이뿐 아니라 거봐. 이뿐 아니라는 얘기는 이것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 정서, 대인관계, 능력까지 포괄한 뭐야? 역시 포인트는 총체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기존 지능 이론은 언어 지능, 논리 수학 지능만 포인트를 잡았는데 다중지능은 얘랑 얘랑 포함하면서 모두 포함된다. 신체, 정서, 대인관계까지 다 뭐 된다? 포함된다. 그 얘기야. 됐죠? 그리고 또 뭐 나와? 인간의 잔해는 분석적 논리적 능력을 담당하고 운해는 창조적 감성적 능력을 담당한다. 사람의 뇌를 뭐 한 거야? 지금 분리한 거야. 각각의 역할이 뭐하다?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야.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좌뇌의 능력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지능검사에 대해 반쪽짜리 검사라고 혹평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능이론은 뭐만 했어? 좌뇌만 중요하게 여겼는데 다중지능이론은 좌뇌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다? 운에도 중요하다. 되겠지? 됐어? 그럼 정리하면 뭐가 돼? 천천히 기존 지능이론은 언어지능 논리수학 지능 이거 중요하고 좌뇌만 중요하고 끝. 그런데 다중지능이론은 얘랑 얘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도 뭐하고 중요하고 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고 다르죠 의견이 정리됐지 끝 그 다음 그런데 다중지능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한대 다중지능이론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지능의 종류들이 기존 지능이론에서 주목했던 지능의 종류들과 상호 뭐하냐 독립적일 수 있냐 그 말이야 천천히 간다면 아까 지능은 언어지능 논리수학 지능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신체 정서 대인관계를 넣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내 머릿속에 언어 수학 신체 정서가 다 뭐하라는 얘기야 다 따로 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독립적일 수 있을까 이 말이야 그 말은 얘네들은 독립적이지 않다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 갔어 독립적이지 아이고 독립적이지 않다 이해 돼 독립적이지 독립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니까 독립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말이야 어떻게 명확하게 빡빡 나뉘냐 이 말이야 그들에 따르면 전자는 후자의 하위 영역에 속해 있고 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계가 있으므로 서로 독립적이지 서로 독립적일 수 없고 따라서 다중이라는 개념이 뭐하잖아 성립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다 어디에 다 포함된다 이 말이야 여기에 이해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 다음으로 이거 답이야 다중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겠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좌내가지고 IQ 테스트를 하잖아 근데 어떤 기계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기계는 나의 뇌에 이만큼을 담당해가지고 어머 얘는 언어 능력이 되게 좋다 얘는 대인관계 되게 좋다 이런 게 나와 안 나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계가 만들 수 있느냐 맞지 니네 주장처럼 다양한 어떤 기능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느냐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아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1번 봐 논리 적절한 건 논리수학 지능은 다중지능 이론의 지능 개념에 포함되지 않은 거야 포함되고 플러스가 더 있는 거야 포함되고 플러스가 더 있는 거지 그치 틀린 거고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다 맞지 따로따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을까 맞잖아 2번이죠 상당히 2번이야 3번 봐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인간의 운외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보다 좌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에 더 많이 주목한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뭐하다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의 주장은 뭐였어 둘 다 중요하다지 어디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었잖아 괜찮지 3번 틀린 거야 4번이 진짜 어려웠어 자 봐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인간의 모든 지능 영역들이 봐 상호 독립적 이라는 이유에서 다중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야 이게 어려웠어 왜 성립하지 않다고 주장했잖아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 독립적 이라서야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이야 잘했어 이거야 이게 어려워 사실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중지능 이론이 안 맞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독립적이지 않은 걸로 가야지 그치 그래서 4번도 틀리게 된 거야 됐죠 요게 17번이었어요 정답 2번이었고요 18번이야 고쳐쓰기 문제가 되는데 자 일단 봐 1번 기억의 기후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손볼 거 없고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협하는 이러한 기상재 앞에서 손볼 거 없어요 자 디귿이 여러분 나 기억나 나 기억나 우리 기출문제 할 때 이거 여러분 되게 어려워 했었어 봐 국가정책 수립과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 등 우리 기출문제 할 때 뭐였냐면 이거였어 교실 환경 개선과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거였어 기억나 이때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목적어 서술어가 밸런스 있다면 밸런스도 뭐해줄 필요가 있다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했어 기억나지 봐라 여기가 수업 분위기를 목적어고 조성하기 위해가 서술어야 그치 근데 여기는 지금 목적어 서술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뭐해줘야 돼 교실 환경을 뭐하고 아 교실 환경을 뭘로 바꿔주고 목적으로 바꿔주고 조성하기 위해니까 여기는 뭘로 들어가야 돼 개선하기 위해가 돼야지 그럼 뭐 어떻게 어떻게 교실 환경을 뭐하고 개선하고 수업 분위기를 뭐하기 위해 조성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해야 했다 기억나 그 문장이었어 그럼 이제 보여 이제 이제 보여 국가정책 수립과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똑같잖아 그치 봐 국제협약을 목적어 체결하기 위해가 서술어야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 국가정책 을 뭐하기 위해 아 뭐하고 수립하고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치 않아 요거야 요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의이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 이해 됐지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경험이 돼야 보이는 거야 안 그러면 안 보여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쉽게 느껴지잖아 근데 안 보인다니까 경험이 없으면 했던 거야 그대로 정말 그대로 했던 거야 그래서 요게 문장 밸런스 호응관계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4번 지구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아무것도 없어 손잡고 손 볼 거 그래서 고쳐쓰기 문법과 관련된 게 몇 번 3번이 정답이 됐던 거야 18번이었고요 아 제일 어려웠어 제일 어려웠어 이게 독해의 문제 이거는 독해 아니야 이건 추론이거든 존나 어려웠어 그래서 이거는 하다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차라리 찍는 게 나쁘지 않았겠다 싶을 정도로 아 이거 어려웠어 설명 들어도 아 어려운데 이럴지도 몰라 어 나도 어거지로 풀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아 그런 상황인가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읽어볼게 자 봐 이거 별로 안 중요해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생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에 주시하게 되는데 이때 특정 단어의 눈동자를 멈추는 고정이 나타난대 그러니까 읽다가 예를 들어서 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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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멈추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고정이야 왜 됐지 고정이 나타나며 고정과 고정 사이에는 이동 단어를 건널 때 뭐가 된다 도약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동과 도약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포인트인데 여기가 어려웠거든 이거 갖고 다 무질 풀어야 돼 그 결과 이제 잘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헷갈린다 하위가 A 못하는 게 A 잘하는 게 뭐가 돼 B야 자 읽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눈동자 평균 고정 빈도에서 못하는 A 집단은 잘하는 B 집단에 비해 약 두 배 많은 수치를 보였대 오케이 잘 봐 A 못하는 애 B 잘하는 애야 못하는 애야 읽다가 폄회 도회씨 백안씨 시간 다 걸리는 거야 다 걸려 이해 되지 왜 그만큼 아는 게 있어 없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잘하는 애들은 도회씨 폄회 계속 가는 거야 아니까 됐어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멈추는 거야 A가 훨씬 더 많이 멈추는 거야 그만은 아는 게 훨씬 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가 되지 그런데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이 어려워 그런데 봐라 이게 어려웠어 그런데 총 고정 시간을 총 고정 빈도로 나눈 평균 시간 평균 고정 시간은 잘하는 B 집단이 A 집단에 비해서 뭐했대? 더 높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단어에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이 누가 더 높았다는 얘기야 B가 더 높았다는 얘기야 이걸 보면 이게 포인트거든 무슨 말이야 B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단어에 멈춰서 아 이게 뭐더라 아 이게 뭐더라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A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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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는 시간이 길다 짧다 짧은 거야 이 말이야 존나 어렵게 냈지 그치? 그러니까 읽으면서 어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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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가 더 많은 거야 A가 많아 그런데 그 모르는 거를 알고자 하는 시간은 누가 더 높인 거야 B가 더 길고 A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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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해 되지? 아 존나 어려웠어 어려웠어 진짜로 약간 토나올 뻔했어 인정 한 5년 동안의 비문학 추론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어 진짜로 이거는 틀려서 상처받을 필요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는 뭐가 돼? 모르는 거는 훨씬 더 뭐해? 많아 그치? 그런데 그 모르는 걸 알고자 하는 시간 투자는 그만큼 뭐했어? 적었지 그거야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더 많은 게 많지만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인 평균 시간은 더 뭐한 거야? 적어 왜? 어차피 봐봤자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해 됐지? 됐어 그래서 1번이야 아우 어려웠어 오케이 정답은 1번이고 20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대적이었던 것 같아 19번 다음이어서 약간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천천히 풀면 되게 안 어려웠어 자 봐봐 여기거든 우유를 의미하는 락토가 있고 달걀이 뭐가 돼? 오보야 그럼 바람직끝지야 락토 오보 채식주의자야 그럼 락토니까 뭐 먹어? 우유 먹어 오보 뭐 먹어? 달걀 먹어 그치? 그러니까 락토 오보니까 유제품과 달걀은 뭐 하는 거야? 먹어 근데 뭐는 안 먹어? 고기는 안 먹어 이게 락토 오보 채식주의자야 됐지? 그럼 여러분 락토 채식주의자야 뭐 먹어? 우유 먹어 뭐 안 먹어? 달걀과 고기 안 먹어 됐지? 괜찮아? 다시 할까? 다시 할까? 안 해도 돼? 빨리 집에 가려고? 락토 오보 채식주의자야 락토 뭐 먹어? 우유 먹어 오보 뭐 먹어? 달걀 먹어 하지만 고기 안 먹어 그러면 락토 채식주의자야 뭐 먹어? 우유 먹어 근데 끝이잖아 그럼 뭐 안 먹어? 고기 안 먹고 뭐 안 먹어? 달걀 안 먹어 오보야 뭐 먹어? 달걀 먹어 뭐 안 먹어? 우유 안 먹고 고기 안 먹어 끝이야 맞잖아 우유 먹어 고기 달걀 안 먹어 달걀 먹어 고기 우유 안 먹어 끝이지 그치? 얘가 좀 앞쪽에 있었으면 더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미 19번에서 이미 진이 빠졌어 어 그리고 심리적으로 약간 데미지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어 싶은 문제였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무리가 된 건데 끝난 건 끝난 거고 에 다시 우리는 또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되고 다시 할 만한 시간은 꽤 있어요 아직 두 달이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급해하지 말고 늘 하던 것들만 지치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어 아셨죠? 천천히 또 잘 준비해서 지방직대 좋은 결과 맞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해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